웃어가, 웃어가. 왜 이리 늦었어. 웃어가. 어, 늦었지, 너무. 너무 늦었구나,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서 기다렸어. 있잖아. 아, 잠시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사실 나 너 좋아해. 고백을 받아줘. 잠깐만. 내가 한 자 한 자 직접 쓴 거야. 어메이징. 어메이징. 진짜 좋아해. 어, 나 이제 가야 해, 학교. 아니, 아니. 학교 가야 해. 잠시만, 내 편지 받았는데 답도 안 해줄 거야? 내가 뭘 해줘야 하는 거지? 응, 응. 해줘야 너가 끝나는 거지? 답 좀 해줘. 일단 학교부터 가야 할 거야. 아, 잠시만, 웃어가. 웃어가. 대답을 해줘야지. 나는 이게 좀. 혹시 아까. 엄마. 아, 잠시만. 엄마. 잠시만, 웃어가. 엄마, 녹즙 있어, 녹즙. 목이 더운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잡아먹지 않아, 웃어가. 웃어가. 그럼 내가 방과후까지 생각해 볼게. 아, 지금 답해 줘. 지금 답해야 되는 거 같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야. 아니, 김밥을 뱉고 그래. 아니. 알았어, 나도 좋아해. 진짜? 나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좋아. 좋아? 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만날게. 만나자. 우리 1일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자. 그래. 응. 이거 누르면 찍혀. 예쁘게 찍어보자. 우리 커플 사진인가 하트할까? 하나, 자. 좀 더 나와야 할 것 같아. 하트. 이게 해가 너가 가려지는데? 아, 해 내가 가려져? 아니, 내가 이쪽으로 쓸게. 어,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됐다, 됐다. 좋아, 좋아. 너 되게 스윗하구나? 하나, 둘, 셋. 좋아, 우리 1일 기념 사진이니까 꼭 간직해. 알았어, 꼭 간직할게. 아, 꼭 간직해야 돼? 꼭 간직할게. 약속? 약속. 약속까지 해주네, 고마워. 간다. 어, 잠시만. 지각이네. 나 만날게, 안녕. 나 만날게, 안녕. 자, 미안한데 핸드폰 누가 왔거든? 핸드폰 누가 왔다니까? 안녕. 내 건가? 야, 진짜 넣고 핸드폰 있네. 핸드폰을. 핸드폰을 누가 왔는데? 핸드폰을 어떻게 했지? 네, 핸드폰을 어떻게 했는지, 이 핸드폰을 어떻게 했지? 감사합니다.